우리 나라를 구해주세요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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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준표 대표님 너무너무 우리가 전국민적으로 다 사랑하고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열심히 더 한계를 더 홍준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합시다 홍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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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쎄 저기 믿기세요 홍준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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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문의사인 ! 문의사인 ! 문의사인가요! 문의사인은 배속정치, 실질은 잘 말라고 해요 추석 후에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일부 의원님들이 그런지 약간 반발을 하셨거든요 뭔가 없죠. 안에 불과는 다 보입니다. 삶 때문에 다 보입니다. 다섯 달은 없냇집니다. 공동표 대표님 사랑합니다. 빨리 복귀하여 주십시오. 다시 오세요. 공동표 대표님 빨리 오세요. 대한민국 좀 건져주세요. 대한민국 잘해주세요 대표님.